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우리 4, 5, 6등급 학생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등급 목표 만들기 시작이고요. 제가 커리큘럼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의응답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노베이스인데 수능까지 2등급 목표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5, 6등급 학생들 지금 영어 때려 칠 게 아니죠. 우리 목표는 되게 단순합니다. 딱 이겁니다. 한 달에 내가 두 개 더 맞춘다. 내가 한 달에 더 두 개 맞출 정도의 공부량을 만들 것이며 정말로 시험에서 두 개씩 더 맞춰보겠다. 그렇다면 수능까지 7개월이니까 지금부터 14문제를 더 맞출 수 있고요. 그러면 2점, 3점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 35점보다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선생님도 지금 35점 더 올라가도 부족한데요 하면 더 빡세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35점이요? 영어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절평이거든요. 친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공부량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매해 막판에 3등급씩 올라간 학생들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어휘 먼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어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캐스트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가시면 솔직해보자 어휘 왜원니? 라고 하는 제목의 캐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내가 오랫동안 암기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캐스트 꼭 보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각각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 캐스트를 보고 있다면 우리 5편은 일단 6평입니다. 무조건 N수생 또는 고3인데 정시러 4, 5, 6등급 학생이에요. 우리 5편은 6, 9, 수능입니다. 포커스를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6평전까지는요. 무조건이에요. 내가 단어는 모를 수 있다. 단어는 내가 수능 전날까지 하고야겠다. 근데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의미 단위별로 문장 보는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단어를 안다면 해석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6평까지 해석 공부를 꼭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의미 단위별로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단어라고 하는 게 쭉 나열된 게 해석이 아니고요. 영어는 의미 단위별로 봐야 무슨 말인지 다가와요. 그게 저희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 앤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배웁니다. 이 내용이 중학교 전과정 더하기, 근데 고1, 고2 기출문제까지 나오는 지문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의미 단위별로 공부를 해요. 끊어주고 묶어주고, 그 다음에 문법 설명도 합니다. 용어 설명인데요. 제가 하는 스타일은 문법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설명하긴 하지만 문법 내용은 적고요. 의미 단위별로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4등급이에요. 그러면 이거 1번은 점프해야 됩니다. 곧바로 문장 해석의 원리가 가도 되는데 5, 6등급 학생이라면 반드시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 앤 문장 해석의 원리 꼭 먼저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여기서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 앤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의미 단위별로 읽는 거를 공부했다면 자, 우리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올 고3 기출문제의 예문인데요. 문장을 길게 공부한 연습을 해요. 한 줄짜리로 공부를 시작했다가 두 줄, 세 줄, 결국에 한 시간 있다가 다섯 줄, 여 줄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점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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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 연습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끊어주고 묶어주고 의미 단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장을 길게 더 더더욱 공부하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까지 이 정도까지 정말 6평 전에 공부가 끝났다. 선생님, 저는 단어는 외웠고요. 이제 해석은 좀 돼요. 이것만 갖고도 6평 성적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럼 두 번째 목표, 9평까지죠. 6평부터 9평까지는 간단해요. 저희의 T339라고 있는데요. 이게 기출문제에 가장 짧은 문장이 세 줄이에요. 가장 긴 건 8줄 만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3개년, 세 줄 이상의 3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가지고 문장에서 공부해서 우리 90점 넘겨보자. 이게 T339인데요. 키고프는 고1, 고2 기출문제로 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하면 T339는 고3 기출입니다. 가장 짧은 게 세 줄이에요. 정말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어질 때 한 번에 읽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키워드를 잡는 방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8줄짜리 나왔다 칠게요. 이거 의미 단위별로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필자가 정말 의도하는 키워드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4줄 나옵니다. 그런데 필자 혹시 말하면 뭐죠? 탐스는 시인이다. 그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나머진 다 원래부터는 수식어구거든요. T339에서 그 내용을 배웁니다. 아 수식어구 빼고 읽어야 전체 글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거 고1, 고2 기출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3줄에서 8줄이라고 했잖아요. 고1이나 고2 기출 문제에 3줄, 8줄 넘어가면 웬만한 고3 지문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된다면 6형 전에 T339 공부 끝내기를 원하는데 혹시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 9평 뒤에 공부하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길어진 문장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정도 공부가 됐으면 이제 곧바로 문제풀이 공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기본 해석할 줄 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잡으면서 필자가 뭘 말하는지는 알고 있다. 그건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 킬러, 해프 모의고사 시즌 1, 2가 있습니다. 각 6회, 6회 12회 모의고사인데 그런데 말 그대로 준, 해프 모의고사니까 일반 모의고사로 따지면 딱 6회 모의고사 분량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준, 킬러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뺐습니다. 업법, 빈, 순, 삽은 뺐고요. 대입학, 밑줄, 위미, 파악, 어휘, 무감은, 요양은, 장무, 독해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운도 없이 빈, 순, 삽과, 업법에 있는 모든 그 9문제를 다 찍었는데 9개를 정말 다 틀리는 거 확률적으로 힘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 틀렸다고 해도요. 77점이 나올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4, 5, 6등급 된 학생들은 일단 목표가 킬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준, 킬러를 점수를 확보해 놓으면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9평 전까지, 특히나 여름방학 때 좀 빡세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9평부터 수능까지 이제 정말 문제풀이도 하셔야 되고 길고 복잡한 의미 단위별이 아니라 키워드 점을 읽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T339를 만약에 바로 앞전거리에 설명드렸잖아요. 여력이 안 됐다면 이때 하셔도 되긴 하던데 웬만하면 9평 전까지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적권의 원리로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 문제적권의 원리 먼저 벌써 끝내버렸는데요. 그러면 X-ray로 끝내시기 바래요. 이렇게 공부하면 분명히 예전하고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단원 제가 외워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방법 캐스텐 보시고 기본적으로 4, 5, 6등급 학생들이 수능까지 내가 2등급의 목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가면 묶어주고 끊어주는 해석이 아니라 문장에서 세 줄, 네 줄, 다 줄 갈 때 두, 세 번 이내에 필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키워드 잡는 겁니다. 수식으로 빼고 있는 연습.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내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성적 올라갑니다.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절평인 까닭으로 친구와 경쟁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분명히 점수가 나오니까 수능 그날까지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